정시보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, 주민. 오, 이거, 이거. 아, 이거. 이 자리, 이 자리, 이 자리. 야, 민망한 자리. 아, 맞아. 이 자리. 여기 앉으면. 이 자리 민망한 자리. 이 자리. 어떻게 하지 못해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주민 바쁘신데.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이 자리에 앉잖아요. 여기 앞에 승무, 여기 승객분하고 되게 민망할 때 많죠? 저는 그냥 김증을 보고. 아, 아, 그. 아, 또 요령이 있구나. 아, 그래요? 여기서 말 거는 사람 혹시 있었어요? 아저씨분들이 요령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아, 여기서? 아, 근데 이거 짐 같은 거 무거운 거 올려주시잖아요. 키가 안 닿아서 혹시 못 올리는 케이스도 있나요? 이렇게 혹시. 아, 저는 다. 아, 다? 저는 다입니다. 아, 다? 아, 다니? 네, 다입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올려주시는 데, 올려주시는 데잖아. 왜 못 들으셨네. 올려주신다는. 예? 올려주실 거예요? 어. 감사하죠. 혹시 여기 막 평소에 좋아했던 연예인이 타고 이런 적이 혹시 있었나요? 아, 뭐 난리네, 난리야. 양세형, 양세찬. 하나, 둘, 셋. 양세형. 아, 절 한 번 받으세요. 아, 절 한 번. 아, 절 한 번. 혜찬이가 나은데. 예? 혜찬이가 나은데. 형, 런닝맨은 같이 해서 그러잖아요. 아, 혜찬이가 키도 크고 더 열심히 해보자. 아, 예. 아, 미안합니다. 아, 진짜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해 주셔가지고 진짜. 아, 아유, 아니에요, 진짜로. 맞아요.